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채용 업무가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17개 공공기관에 2021년 채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, 기관 경고 2건, 기관 주의 9건, 담당자 문책 2건 등 39건을 적발했습니다. 특히 채용 공고와 달리 최종 후보자 2명 가운데 2순위자를 두 차례나 합격시킨 제주 테크노파크에 기관 경고와 함께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. 또 기관제 근로자의 채용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제주도 체육회의 기관 경고를 부적격자를 적격으로 평가해 합격시킨 제주문화예술재단에는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.